남순은 편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판 걸否진다 응 원주만하겠습니다 일단 모셔줘가 시러다 열심히 해볼게 어깨 하나 탈보자 여기서 탈? 이래서 탈보자 쵸비 느리지 이거? 1-3 앞에 3-3 도연이 거리에 있어 앞에서 차 앞에서 차 앞에서 찬다 1-3 1-3 1-3 앞에서 앞에서 완주 돼 앞에서 차 채울게 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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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8등 살짝 플레임 플레임 같은데 뭔가 느낌이 그렇지 이크리스 카트 처음 타거든요 태어나서 이크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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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stly 키피 appointment himself room round wait 그다음 김빕 challenge 다음엔 점프팜 하지마봐 점프팜이야 자 점프팜 1만 원 점프팜 점 tranqu 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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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도움이 안된다 주행이 안되는게 아니라 오케 퍼백 했다 아 이거 2천원 따라가면 한대 아 나 라인을 까먹어가지고 마음 비교하니까 첫판 이긴거 같은데 다 계속 마음 비워보자 첫판 이기니까 두번째판 마음이 안 보여주고 욕심쟁이래 어 욕심생겨서 그런거 같아 마음 비교하면 될되는거 같아 어? 8등만 하는거 아니었어? 재원이 근데 날락을 버렸어 한번 거의 2대4 썸이네 나 맨티스? 아니 아니 물어본거야 물어본거야 이거 탈게 이거 탈게 이거 있다 밀어 밀어줄게 재원아 밀어 밀어줄게 재원아 미지 미지 할랬는데 미안해 나 빨리는 거리야 기념 안한게 일기나대 아무리 탈게 쟨다 고백 tournaments 마음을 비워보자고 아니 나 재헌이한테 양보하다가 감소기 쓰여 재헌아 빨리 해명해 재헌아 지금 빨리 해명해 재헌아 나 7댄 가능 6댄 가능 아 근데 이 맵은 잘 몰랐는데 아는 맵은 아플라 같긴 했잖아 아 나도 이 맵은 잘 몰라 2번씩은 쉬어가지고 몰라 아 1대 거기 밀려? 어 나 밀게 3개 밀게 아이씨 갇히기를 배웠다구 야 손손이 안밀리지 재헌이가 나한테 주변에 피해를 줘 나 따라가 빨리 빨리 나이스 기득 기득 콜고정 보현이 고정 보현이 고정 보현이 말해줘 들어갈때 발 바라봐 늦게 지을끼야 막 아 아 아 아 아 엉 어 아 아 아 엉 아 아 아 아 아 아 죽였어 나 같이 죽였었는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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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등반 아 5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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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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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근데 재원 너도 너도 8등 두번 했는데 형도 8등 두번엔 똑같네 너 이번 시즌 스피드 한거 같은데 괜찮아 4점 먼저 따면 돼 응 둘짱 가자 와 윤재원 대감네 초반부터 상대 1등 상대 살짝 건드렸어 도연이 없다고 봐 3 3 상대 흰속도 뒤에 있다 둘 둘 8고 4팠다 꼴찌 어 미안해 빌빌빌빌빌 어 안보여 안보여 도연이 안보여 이거 끌 2대1인데 최대한 붙여볼게 2,3,4만 끼면 될거같애 1등하면은 2,3,4만 끼면 될거같애 1등하면은 어 떼봐 1등하면 좋고 아니면 2등만 1등 최선일거같애 빌빌빌빌빌빌 갑옷 보컬님 갑옷 유지할게 5,3,4,4,4,4 5,4 어 어? 막았어 다 피했거든? 하고? 봐봐 아악! 미안하다 라인을 모른다 마지막이야 아 나 한방 잘 맞췄는데 힌트 쇠로 얻는거야 이 팀의 너가 우리 팀의 중심이야 다가 교환이 막아놨어 우까봐 어 썰썰 나쁘지 않아 나오지 않아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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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균이 묶어놨어 상대가 있어요 창균이 죽여볼까 어떻게 노주나? 조사 음 아 조사 조사 미뤘어 푸준아 미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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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책꼴 띄금 재원아 일등만 고생고생 아 나 진짜 차 너무 약해 나 오케 5등 밀어줘? 아니 흰섬 밀까? 아니 안 밀어 근데 나 어떡해? 아니 아니 이거 부담스러운데? 죽일게 그냥 죽일게 얘네 꼬이게 해놨거든 우리팀 죽었어? 어 미안해 나도 부칠 수 있어 얘네 꼬인다비들 죽였어 하나 당연히 아 씨 너무 세게 놨다 아 씨 아 씨 아 씨 너무 세게 놨다 아 씨 아 씨 나 원투하는 쪽으로 어?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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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스 1-3만 빠졌다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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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죽이면 가네 진짜로 아 어 어 리타 리타면 창현이 리타면 리타면 이겨야 리탄 거 같은데 창현이 아 나 지잖아 그래도 우리 두 명이 리타인데 근데 조금만 더 길었으면 원투도 가능했나? 왜 길었으면? 조금만 더 길었으면 원투도 가능했네 응 너 쳐봐야 돼 그냥 우리 피 안 건들게 토할래? 가봐 갈게 야 너가 붙어져 고장은 아닌데 그냥 가야 돼 차나? 나 못 채워 앞에서 앞에서 뭐야 상대 속 죽었어 남편나 이게 multitask nea possibil 사体 그냥 아 avilion 하나도 아니 하 requ쪽 씻ети 왼팀 강아지 하 이거 총 다 지금은 esfuer 사 Mass 크리 boots 어? 내꺼 왜서 간다고? 상관없어 너 편한거 타 근데 샷버트 올라오는거 맞지 재원아? 어 올라오는거 맞지? 오케이 오케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앞에 4대2하고 있거든? 아 난 다음에는 왜 자꾸 300명 심도시가 않다 어 뭐야 내가 날아갔네 영혼이 신나서 지금 호준이 괴롭히는거 같은데? 이침? 네 1등 가는 뒤에서? 아 밀어줄게 1등 해봐 세게 밀까? 재원아? 유지하키 유지하키 와봐 유지 유지 유지하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앞에서 문연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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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